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교별을 대폭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 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드 마스크, 혈소판 약물 반응 검사, 체온 감시, 응급 초음파 등으로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항목들입니다. 급여화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감염병 등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